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래의 빌이였어 이게 너보다 맛있게 드셨나요? 네 배부르게 드셨어요? 네 부족한 건 없으셨어요? 네 아 그래요 맛있게 드셨다니 이제 우리 힘내서 오늘 좋은 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 하는 거로 약속드리면서 네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희망나는 복지회 그리고 활기찬 문화예술공연단 대표이시며 우리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신비 김현식 회장님 모시고 우리 여러분들께 또 노래 선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꿈의 본 내 고향 회장님 나오세요 후! 회장님들 노래하시네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를 또 하라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헤헤 에이! 집을 많이 하셔야 돼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늘 저 산 아래 가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강애물에서 흐른 몬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크니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 된가 악한 꿈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언제나 그리워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참아 못 잊어 우리 회장님 노래 잘 하시네요 장상학자 죄입니 아이씨